출근 전부터 이어폰에 모든 것을 맡긴 오늘의 주인공 김대리님 아마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줄 모양인데요 춤을 너무 열심히 춘다실까요? 김대리님 더 완벽하게 업무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야죠 그냥 아는 거죠 뭐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티 내지 말자 괜히 티 냈다가는 커피는 한 잔 뽑아올까나 안녕하세요 항상 먹던 걸로 불안해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휴가 가시나 봐요 예 예? 어떻게 하셨어요? 아 맛있게 드세요 아 오늘 보여줄 완벽한 방법은 바로 더 완벽하게 휴가를 떠나는 방법이군요 더 완벽하게 휴가를 떠나는 방법이군요 그런 김에 이것도 좀 부탁함세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양이 너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 떠나기 전까진 다 끝낼 수 있겠지? 아니면 휴가를 좀 더 미루해야려나? 야 어떻게 하느냐 불쌍하긴 하다 그치? 아 나야 내가 이런다고 휴가 취소할 줄 알았지? 천만의 말씀은 만만의 콩떡이다 어 김대리님 이게 더 완벽하게 휴가를 떠나는 방법인가요? 어휴터 Thank you! 아 어 오 대리 휴가는 잘 뭐 겨라 아니 항공기 결항 때문에 휴가 복귀를 못한다고 어? 아이고 어떡해 지금 주문은 밀리고 일손은 부족한데 아 큰일이네 아이고 잠깐 끊어봐 어 어 저 김대리님 저 오 대리님이 좀 바꿔달라는데요 아 그래요? 오 대리가 무슨 일일까? 어 오 대리 내 동기 무슨 일이야? 왜 뭐 뭐 니가 결항된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휴가라고 예약 다 하고 세팅 다 해놨는데 바꾸어 끊어 또 전화하지 말아 오 대리가 날 이렇게 아껴요 아 그랬어? 김대리가 다 도와준다고? 아휴 저 친구 정말 다들 박수 김서원씨 내가 언제 그랬어요? 나 그런 비슷한 말조차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? 치아를 보여? 이건 뭐 오늘 거진 오늘의 MVP야 아 우리 김대리한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 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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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 오해집니다 김서원 저 그러면 휴가는 더 미뤄도 되는 건가? 하는 걸로 알겠네 엠? 나 김대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사나이 series 다 갔냐? 어 김대리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요 이래서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? 어휴 우리 김대리 이걸 다 한 거야? 대단해! 어휴 대박 이 와중에 유머까지 김대리 괜찮아? 휴가는 가야지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막상 가려니까 막지 않고 그래? 근데 아까부터 저 307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아 저게 바로 이어폰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기 MLCC의 개수였군요 당신이 더 완벽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삼성전기 MLCC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상의 품질을 삼성전기 MLCC は? 학생 기술력으로 최상의espace 참가 어휴 그리고 애교에 있을까요? transfer할 수 있을까요? 회원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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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